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.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에 감염시키지 않습니다. 미국 역사상 이만큼 안전성에 대해 검증받은 백신은 없습니다. 이 백신은 다양한 인종, 민족 및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. 미국 역사상 이만큼 안전성에 대해 검증받은 백신은 없으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. 자신을 보호하세요. 커뮤니티를 보호하세요. 백신 접종을 받으세요.